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6평을 앞두고 있어요. 준비 잘 해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대로 잘 풀어나가면 되겠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6평을 앞두고 나서 가장 큰 고민이 뭘까? 6평이든 9평이든 아니면 11월 수능이든 일단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정확하게 정보를 잘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평상시에 조금 어렵게 푸는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교환을 준비했고요. 교환 소개는 현재 선생님이 진행 중인 강의에서 발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계속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요거를 보셔도 좋고요. 나는 문제는 그냥 눈으로 볼래요 하는 친구들은 눈으로 그냥 가볍게 보시면서 이게 내가 정말 써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이게 좀 익숙해지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 유형 중에 주제의 요지 제목 파트에서 딱 한 문제 출제되는 함의추론이 있습니다. 비교적 새롭게 나온 유형이고요. 2019년 이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한 것이 떨어지는 유형이기도 한데 함의추론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이 딱 하나로 고정됐다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잘 파악하시면 되냐면 지문 속에서 밑줄 친 아이의 위치 그리고 뉘앙스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함의추론 자체가 함축된 의미이기 때문에 밑줄을 해석을 해도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밑줄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좋은 점은 이거예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 긍정적으로 봤다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링컨이 굉장히 성가심을 느꼈어요. By people, 사람들이요. Seeking offices or favors. 바로 뭐하러 오냐면 민원을 넣으러 오죠. 그래서 favor 하면은 부탁을 하려고 자꾸 오는 거죠. He was unwell one day. 근데 어느 날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not feeling inclined to listen to such a request. 사람들의 요청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딱 나와 있는 상황은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자신한테 부탁하러 오는 게 싫은 거죠. 그러나 자 뒤에 가볼게요. one petitioner. 청원하는 사람을 petitioner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러나 managed to get into his office. 그의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럼 사무실에 링컨과 청원을 하러 온 사람이 있겠죠. Just as the man was settling down for a lengthy interview.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남자가 이제 뭐다 아주 긴 인터뷰를 하려고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링컨의 physician, 의사가 들어왔어요. 주치의가 들어왔어요. Holding out his hands to him. 자 의사한테 팔을 이렇게 내밀면서 링컨은 물었습니다. What the blotches on them were? 여기에 있는 blotch들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blotch라고 하는 건 반점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팔에 반점이 있었나 봐요. 의사가 즉각적으로 다이그노즈, 진단을 내렸죠. 어 이거는 보니까 약간 경미한 형태의 스몰팍스, 천연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천연두면 병에 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링컨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It's contagious, I believe. 내 생각에는 그거 전염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very contagious라고 해서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요. 전염이 됩니다. 자 일단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를 요청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다? 마이너스, 싫어합니다. 거기다가 전염이 되는 지금 뭐다? 천연두까지 걸렸어요. 됐죠? 자 the visitor, 아까 공간에 같이 있었던 그 방문객이 got to his feet at this point. 자 이 지점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well, I can't stop now. 이제 지치하기가 좀 힘들겠는데요. 자 뒷문장, I just called to see how you were, he said. 아 제가 그냥 어떻게 사시는지 보려고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Oh, don't be in a hurry. 서두르지 마세요. 라고 친절하게 링컨이 얘기하죠. 있으세요, 괜찮아요. 이렇게요. Thank you, sir. 아 그 말씀 감사한데요. I will call again. 저 다시 가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said the visitor, heading speedily for the door. 그래서 헤드폰은 향하다라는 뜻이니까 문을 향해서 빠르게 쭉 하고 나가는 거죠. 자기 올물까봐. 자 as it closed behind him. 자 이제 문이 닫혔을 때 링컨은 자신의 주치의한테 얘기합니다. A good thing about this is that. 자 여기서 this는 천연도가 걸린 거죠. 이건 나에게 개인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좋은 점도 있네요.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I now have something that I can give to everybody. 모든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줄 수 있는 뭔가가 바로 뭐냐. 천연도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천연두를 뭐다. 줄 수 있게 되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뭐다. 문맥적으로 천연두를 사람들한테 옮기는 게 좋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링컨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람들의 청원이 너무 시달리고 있었는데 천연도 덕분에 사람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한 뉘앙스는 뭘까요. 1번 I want to share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요. 언급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추론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I'm worried that my disease can be easily passed to others. 남들에게 쉽게 전염될까 봐 걱정입니다. 굿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3번 fortunately 다행히도 everyone who comes to me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은 can ask me a favor 나에게 부탁을 할 수 있군요. 부탁을 못하고 있죠. 틀린 내용이죠. 다 도망가잖아요. 4번 갑니다. ironically 아이러니하게도 people will not contact me for fear of infection now. 사람들은 나한테서 감염이 될까 봐 나에게 접촉하려고 하지 않네요.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5번 my disease 나의 질병이 will not prevent A from B A가 B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와서 부탁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그럼 계속 부탁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뭐다? 틀린 내용이죠. 사람들은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걸려서 좋은 점은 사람들이 내 곁에 안 온다는 게 좋네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죠. 자 함의 추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된다. 글 전체 속에서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 함의 추론이니까 추론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틀린 정보를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에 good thing이라고 했는데 worried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제들을 없애버리면 답이 소거법에 의해서 쩘 하고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목 추론이나 또는 주제 문제 자 이러한 것들은 보기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문은요. 여러분들이 주제문을 가지고 명사구나 의문문으로 압축한 것이 바로 제목이 돼요. 3점 문학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주제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주제문의 위치는 필기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자 가장 영어에서 많이 쓰는 설명 방식이 예시예요. 그래서 예시 앞이 주제문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예시 저 알 것 같아요.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거요. 그런 것만 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let us say 아니면 suppose 아니면 when 아니면 if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앞이 주제문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죠? 통념에 대한 반박 같은 거 그래서 역접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중요한 거는 역접 뒤에 부분에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험이나 연구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실험이나 연구가 나오면 어디로 가시면 되냐?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질문을 하게 되면 답 또는 보기가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문에 나왔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제문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딱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보기에 정답을 고를 때는 어떻게 고르셔야 되냐면 소재 핵심적인 소재를 우리가 키워드라고 해요. 거기다가 지문에 나왔던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는 거 이 두 가지 조건을 완성하게 되면 우리는 완벽하게 주제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내용이거나 또는 우리가 키워드가 없는 거는 너무 제너럴하다 또는 일부 내용만 나오면 너무 스페시픽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대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고 이 지문 한번 볼까요? 자 Stories can be used to misrepresent science 딱 보시면 이야기와 과학과의 관계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어 질 수도 있냐면 과학을 잘못 나타내게 할 수도 있다. 자 그럼 여기서 misrepresent 다르게 말하면 과학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스토리즈와 스토리즈는 과학한테 도움이 안 되네요. 마이너스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장을 딱 봤더니 역점이 나와요. 하지만 그럼 중요한 정보는 뒤에 있겠죠. 크래더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and storytelling 자 여기 주어가 되겠죠. 신뢰할 수 있는 과학과 관련된 소통이나 스토리텔링은 are 뭐냐 not 아닙니다. mutually exclusive 한 것이 아니에요. 자 mutually 상호적으로 exclusively exclusive 한 배타적인 아 이게 어렵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상호적으로 배타적인 이라는 말은 서로 서로 함께 있을 수 없다. 공존 불가능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하고 똑같냐면 조금 어려운 단어로 incompatible 하고 똑같아요. 양립할 수 없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난 모르겠다 라고 하면 뒤에를 보세요. 이게 equal이에요. 즉 day 두까지는 can be great allies 뭐가 된다? 엄청나게 큰 동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 내용은 아니다. 스토리는 과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스토리와 과학은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플러스다. 이거예요.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안 봐도 된다 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셨잖아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예시거든요. 예시는 전부 다 앞에 내용을 뒷받침하는 거니까 스토리가 과학을 어떻게 잘 이해시켜주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스토리를 통해서 과학을 잘 보여주는 거 이거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한번 가볼게요. A scientific story tries to inform not persuade. 설득이 아니라 정보를 주는 것이다. 잘 보여준다 라고 했지 설득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소통을 잘 할 수 있다. 과학에 대한 소통에 대한 강력한 도구, 수단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3번 가볼게요. individual stories are more convincing than sets of data. 데이터보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언급된 적도 없어요. 4번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 연구의 객관성을 자 컴프라마이즈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첫 번째 뜻이 타협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자동사일 때 씁니다.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는 damage하고 똑같아요. 타격을 입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오히려 과학 연구에 타격을 입힌다. 이거는 앞에 나왔던 내용과 정반대죠. 5번 가볼게요. effective scientific presentation 효과적으로 과학적인 발표를 하는 거 be a storyteller 스토리텔러가 되어라 lecturer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단순하게 전달하지 말고 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과학을 잘 보여줘라 라는 뜻인데 정보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lecturer와 관련된 단서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번이냐면 2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맞는 정보와 완전히 나오지 않은 정보를 배치해서 오답을 만들게 되면 3점 문항으로 될 수 있으니까 어디가 틀렸고 어디가 이상한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올바른 소급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제하고 요지하고 제목하고 다 풀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 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또 실용문 그 다음에 도표 이런 것들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법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업법 문제는 3점짜리로 출제가 되고 있고 밑줄 친 아이가 어색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3점짜리 업법의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할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이것만이라도 잘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방식이 수일치입니다. 그러면 수일치에서는 무엇을 봐야 될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수일치는 보통 이즈 쓸까요? 아 쓸까요?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주어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는 관계대명사에서 선행사에다가 우리가 수일치를 시키는 거죠. 만약에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수일치라면 선행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동사를 쓸까요? 아니면 준동사를 쓸까요?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어 그럼 준동사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준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그 다음에 분사 이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동사하고 준동사의 차이점이 뭐냐 동사를 이미 썼어요. 그리고 나서 또 동사를 활용해서 다른 형태의 기능을 나타낼 때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준동사는요 동사이지만 명사 역할을 하는 애가 있고 동사이지만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가 있고 동사이지만 부사 역할을 하는 애들 이런 것들을 뭉쳐서 준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할 때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투부정사 동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들은 분사와 투부정사 그리고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은 투부정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투부정사의 명사조경법 형용사조경법 부사조경법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분사에서 ing 쓸래요? pp 쓸래요?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도 나오죠. ing 쓸까요? ing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볼까요? 코 파는 수현 그 다음에 pp는 코 파인 수현 딱 보시면 딱 보시면 수현이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파는 것과 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분사는 형용사 기능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동사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수현이가 판다 코오를 어때요? 능동이죠. 그래서 능동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를 보면 파고 있는 중이잖아요. 진행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쓰면 되냐면 ing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현이가 파였어요? 끝났어요. 그럼 누군가가 제코를 판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완료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수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릴렉싱이 있고 그 다음에 릴렉스드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뮤직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형용사가 한 단어면 명사 앞에서 수식해요. 두 단어 이상이면 뒤에서 수식하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엑사이팅을 쓸까 아 릴렉싱을 쓸까 또는 릴렉스드를 쓸까 비동사를 한번 붙여볼까요? 짜잔 자 그러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우리를 진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진정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릴렉싱입니다. 이디가 붙게 되면 음악 자체가 아 편해 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긴장이 완화된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ING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목적어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게 동명사여야 해요. 동명사랑 현재 문사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음악이 릴렉싱 편안하게 만드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동명사는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A book is reading 말 안 되죠. A book for reading 이거죠. 책은 책인데 뭐 하는 책이냐 읽기 위한 책이에요. 전체사 뒤니까 이런 건 동명사예요. 이런 건 뒤에 목적어 있다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아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하는 거지 이게 목적어니까 능동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3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하면 딱 쉬웠냐면 어 비동사를 갖다 붙여주세요. 명사에다가 그래서 A music is relaxing 이런 식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듣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병렬구조 자 병렬구조는 지금까지는 end 밖에 안 나왔는데요. 이게 앞에 같은 단어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략된 단어나 표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서 뒤에 나와 있는 보통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동사의 형태가 맞냐 틀렸냐 체크하는 거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 형용사 쓸까요 부사 쓸까요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어 동작을 나타낼 우리가 동사라 그러죠.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수식할 때는 부사를 써요. ing나 투부정사나 pp 같은 것도 부사가 수식해요. 근데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made 그 다음에 수현 그 다음에 happy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happy를 쓸까 happily를 쓸까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또 비동사람 집어넣어 보세요. 수현 is happy 말 되죠. 아 그럼 이건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목적격 보호자리구나 목적격 보호니까 형용사나 명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돼요. 한국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거나 또는 보호자리에 온다 그러면 형용사가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 보통 이 다섯 개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동사 체크하시고 그 밖에 기타 등등 나는 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동사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제기대명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봐두시고 강조구문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봐두시면 돼요. 도치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거요. 되셨죠? 자 그래서 어법을 물어볼 때는 제일 첫 번째 밑줄 친 부분이 묻는 개념이 무엇일까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체크를 해본 뒤에는 뭘 하시면 되느냐 주어동사를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엄청나게 기다랗게 우리가 문장이 막 나와 있을 때 괄호로 묶어버리죠. 어떤 걸 묶냐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들을 묶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애들이 그러냐 명사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핫도그 수연 뭐 헤드 수연이가 먹은 핫도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똥침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죠. 관계사나 그 다음에 투부정사나 그 다음에 분사 그 다음에 전체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또 뭐 대절 이런 것들을 있으면 여러분들이 묶어주세요.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 그 다음에 또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목적어가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맞다 틀렸다를 통해서 이게 답인가 아닌가 그 해당 문장만 읽어주시면 된답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쌤이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번에 보니까 관계대명사예요. 그죠? 자 관계대명사는 이 문장 덩어리 자체가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해서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묶어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앞에 있는 owners를 수식합니다. 자 그러면 who's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 관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and와 대명사 근데 소유격이니까 앞에 owners죠. 대열에 줄임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1900년대에 영국의 property owners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들이에요. 그들의 땅이 was being eroded 침식당하고 있어요. by wave action이니까 파도에 의해서 자꾸자꾸 깎이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정부한테 요구를 합니다. take preventive action 좀 막아줘요.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who's는 그들의 땅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접속사 필요하니까 and there 이렇게 써준 것 뿐이에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뒤에 문장도 주어 동사니까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럼 1번은 어때요? 맞아요. 자 그 다음 뿅 자 두 번째는 giv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commission reported that 대시 접속사가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뭐 지난 35년 동안 영국과 웨일스 지역은 lost 잃었다 상실했다 4,692 에이커와 에이커에 해당하는 땅을 그리고 and니까 평렬 구조죠. gained 얻었다 35,444 에이커에 해당하는 땅을 얻었다 하고 문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ing니까 분사구문이죠. 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다 on that 알자 또는 순수하게 얻었습니다. nearly 900 acres 900 에이커에 해당하는 땅을 매년 얻은 것 같아요. 얻으면서 이 말이죠. 앞에 있는 행위가 일어났고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의미냐면 순수하게 얻는 땅이 1년에 900 에이커 정도 된다는 거죠. 목적어가 뒤에 나왔기 때문에 ing 능동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hich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과거 시제니까 gave a ne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gave 뒤에 목적어가 왔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거 똑같이 나왔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 dead 이하니까 또 접속사죠. people이 주어예요. whose land disappeared 괄호로 닫으면 자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 자리에 ing가 왔잖아요. 그럼 동사랑 준동사랑 구분하는 문제로 나왔다는 건데 여기에 동사가 없으니까 불만을 표현했다. 그래서 과거 시제로 complained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 3번이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누구보다요 knows 뒤에 땅이 증가한 사람보다 땅이 사라진 사람들이 훨씬 더 시끄럽게 불만을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답은 찾았어요. 나머지 4번하고 5번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우리 보니까 여기 문장을 보자. 자 보자. 여기 보니까 that 또 접속사예요. The land 뒤에 lost 보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땅이죠. The land is lost 말 되죠. 그래서 잃어버린 땅은요. was가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잃은 땅은 was good 아주 좋은 클리플랜드 절벽 정도에 있는 땅이었을 거예요. 해안가에 그리고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In spectacular way 정말 눈에 띄는 방식으로요. 자 well as 반면에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져요. 땅은 땅인데 gained 이번에는 얻어진 땅이죠. The land is gained 말 되네. 그죠. 얻어진 땅은 was 어떤 땅이 얻어졌냐면 low 지대가 낮고 모래투성이에다가 not beliver 그다지 가치가 있지도 않은 땅이 얻어진 거예요. 됐죠. 4번은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pp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가볼까요. 자 5번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dead, 이하를 접속사죠. 그러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침식 과정은 are at work 진행 중이다. 그러면 완전한 문장 되니까 확실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얻법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과정을 되게 복잡하게 보여줬을 수도 있는데 일단 밑줄 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주어 동사를 체크해서 그 자리가 바르게 된 것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풀다 보면 문맥어휘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가원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어휘 문제는 단독 문제 하나랑 뒤에 세트 문제에서 하나 더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주제문을 먼저 찾아요. 보통 두 갈식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빨리 풀고 싶다. 그러면 내용을 읽고 나서 어떤 내용인지 빨리빨리 전환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쉽게 쉽게 전환하는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Once formed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석유나 천연가스가 얘네들은 Do not stay trapped 안 읽었죠. 트랩이 갇혀진 상태인데 반드시 갇혀진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 안 해요? And the source rocks of their origin 이러한 석유나 또는 가스가 있는 기반암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반암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 무슨 말이냐 안 머문다는 얘기예요.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Instead they can migrate 그래서 이게 이동하다 라는 뜻이죠. 이동하다 이주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이 이동한다 라는 뜻이니까 핵심 내용은 오일과 그 다음에 natural guess 이 guess는 뭐 한다?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To do so 이동하려면 기반암은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되냐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구멍들이 길을 만들어줘요. 자 어떤 길이냐 석유나 가스가 이동할 수 있는 길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tiny 그 다음에 포즈가 있어야 된다. 작은 공기 구멍이 있어야 된다. 끝이에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만약에 이 암석 자체가 너무나 fine 하면 미세한 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미세하다면 촘촘하다면 The petroleum 우리 석유가 되겠죠. 석유는 암석 안에서 captured 계속해서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동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fine-grained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촘촘하다는 얘기입니다. 공기 구멍이 없을 정도로 촘촘하면 이동 못해 이 말입니다. 일백 상통하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종종 The rock above the petroleum 석유의 기반함 위에 있는 암석은 Is saturated with water 물에 젖게 됩니다. 물에 이렇게 암석이 젖게 된 경우에 가스나 오일 같은 경우는 석유 같은 경우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ascend 올라가요. 가벼우면 올라가는 거 맞죠? 3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 결과 The typical migration route 전형적인 이동 경로는요 Upward 위로 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가요. 그리고 이것은 지속됩니다. 언제까지요? 오일과 가스가 만날 때까지 장애물을 어떤 장애물이냐 통과할 수 없는 암석을 만날 때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 통과할 수 없는 암석은 너무너무 빼곡해요. 빽빽한 됐죠? 그래서 To contain pores니까 기공을 포함하기에는 너무 빽빽해서 기공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멀리 이동하기 위해서 뭐다 길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죠. To2 아시죠? 지나치게 뭐뭐하다. 4번도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스 같은 경우는 오일보다 가볍기 때문에 얘는 오일 위에 쌓이고 그리고 빈이 있으니까 어디 아래에 놓이게 되냐면 더 이상 투과할 수 없는 암석 바로 밑에까지 가스는 차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seal 뚜껑 또는 seal 막에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지겠죠. 근데 accelerate는 accelerate는 가속화시킨다 라는 뜻이니까 이건 막다라는 말로 prevent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뭐가 없으면 impermeable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암석이 아니면 이제 그 다음은 travel이 제한되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5번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어휘까지 다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나오는데 빈칸 순서 문장 삽입 이렇게 딱 세 개를 앞으로 더 할 거예요. 빈칸은 31번 같이 단어 하나를 집어넣는 빈칸이 있고 32부터 34까지 3점 문항으로 문장을 완성하는 빈칸이 있습니다. 일단 빈칸은 빈칸부터 읽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The basis of knowledge 지식의 토대는 이것이다. 지식의 토대가 무엇일까 이거 찾으면 돼요. 빈칸 바로 아래부터 읽으면 because니까 이유가 되죠. 자 이유 한번 가볼게요. We can't learn all we need to know through personal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발견만으로는 다 얻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Things are set up 자 어떤 것이 만들어졌어요. So 그러면 We can simply believe what others tell us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We learn some things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 through tradition 전통에 의해서 그리고 some things from experts 전문가한테 배우기도 합니다. 즉 나 혼자 경험하고 관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전문가나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온 전통 이런 것들로부터 배운다는 거죠. I'm not saying 그렇다고 해서 내가 You should never question 절대 의심을 갖지 마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지식에 대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외부의 지식에 대해서 의심도 해야 돼. 근데 내가 진짜 얘기하는 것은 drawing your attention 당신의 관심을 to the way 여기다가 돌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과 그 다음에 사회 자 그래서 여러분과 그 다음에 사회가 기능을 하는 방식을 보라고요. Regarding what's true 뭐가 진실이냐 뭐가 진짜 지혜냐 또는 뭐가 지식이냐 에 관련해서요. 그럼 여기에서 지식의 기본적인 토대는 외부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보면 1번 합리적인 이성 이성은 나한테서 오는 거죠. 내적인 거예요. 상상력 마찬가지입니다. interaction 상호작용 나도 사람한테 주고 사람도 나에게 받는 건데요. 여기 문장을 보게 되면 through 보이시죠. 통해서 from 보이시죠. 나한테서 나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interaction은 답에서 제거 observation 관찰인데 discovery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빼셔야 돼요. 그럼 될 수 있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을 또는 말하는 것을 전문가가 보여주는 것을 믿어야 거기서부터 내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뭐다 하는 것을 believe 해야 된다. 여기서 아하 agreement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언급되지 않은 정보 그 다음에 선지에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 그 다음에 아니라고 했던 정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소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32, 33, 34 같은 빈칸을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건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빈칸이 여기에요. 자 마지막 문장을 딱 봤더니 왜 빈칸부터 읽어야 되냐면 내가 뭐를 읽어야 되는지 무엇을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알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해져요. 자 그러면 they have a clear idea of something 빈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는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걸 알아야 돼. 주제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주제는 우리 아까 앞에서 했었죠. 키워드 플러스 100% 그 다음에 예시 앞 그 다음에 역접 뒤 실험의 결과 우리 이렇게 보셨잖아요.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period specific 특정한 기간대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must be extremely cautious 신중해야만 합니다. not to read modern definitions 오늘날의 정의를 가지고 past times 과거의 우리가 과거의 것을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의미를 corrupt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언어와 관련해서는 시대가 있다. 언어는 시대적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 통용되는 뜻을 과거에다가 우리가 읽으면 안 된다. words may have had a specific meaning or use in the past 과거에 특정한 의미나 또는 특정한 용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is far different from current usage 현재의 것과 매우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언어와 또는 단어가 지금의 단어하고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언어가 시대적인 특징이 있다. 요겁니다. 게다가 just as a modern english has a john jargon 오늘날의 우리가 영어 표현을 보면 오늘날의 만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수용어나 이디엄이 있는 것처럼 they were 과거에도 존재했다. 이러한 이디엄이나 jargon은 in the past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과거와 그 다음 현재의 언어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예시니까 안읽어도 되죠. 안읽어도 다른 예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this is important 이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instability 불안정해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open-ended meaning 의미해석이 열려있습니다. 단어가 전달할 수 있는 의미가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열려있다. 따라서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빈칸을 반드시 알아야 돼. 빈칸이 바로 뭘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언어는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걸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눈으로 빨리 보세요. 1번 grammar 나오지도 않았죠.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The modern meaning of words 이거는 현대의 언어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은 발전시켰을까? 언어가 기반인 문화를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과거가 재창조된다. 역사가의 마인드 안에서 이런 말 없죠. 단어들이 기능을 합니다. 어떤 것에서 그 단어들의 시대라는 상황이나 문맥 속에서 그래서 타임이라고 하는 맥락과 문맥 속에서 단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닌 것들을 잘 소거해 주세요. 주로 틀린 내용과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이제 순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순서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기능어들은 다 표시를 잘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다만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순서 문제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보통 영어는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아니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끝에는 꼭 결론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것은 뭘 할 거냐 읽는 독자들한테 소재를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While Industrial Robots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Unrivaled 라이벌도 없는 정도로 뛰어난 Combination of Speed 속도면 속도 Precision 정확성이면 정확성 Strength 힘이면 힘 뛰어납니다. 근데 반면에죠. 자 다 좋긴 하지만 현대 산업용 로봇은요 Are Blind Actors 눈이 먼 행위하는 자들이야. 그 다음에 In a Tightly Choreographic Performance 라고 했으니까 타이트하게 짜여진 안무가들처럼 하지만 여기서는 알 수 있는 게 로봇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Blind야 눈이 멀었어 지금 이 얘기하다가 끝났습니다. 문제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 A부터 C까지 첫 줄을 파악하면서 기능어를 철저하게 부숴야 되는데 기능어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바로 직전에 있는 걸 언급해야 되는 거예요. 두세 줄 위에 있는 걸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자 A번 보시면 These are jobs 이것들이 일들이다. 그러면 A 앞에는 뭐가 당연히 나와야 되냐면 jobs들이 좔좔좔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는지 안 나왔기 때문에 A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B번 갑니다. They는 앞 문장에 S 붙은 거니까 로봇이 되겠죠. 산업용 로봇들은요. Relay on precise timing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포지셔닝에 의지를 한다. 그래서 타이밍과 포지션이 정확해야지 일할 수 있다. 일하는 방식이야. 자 그 다음에 C번 한번 가볼게요. C번의 첫째 줄 They might be able to select 자 여기서 예시죠. 예시가 나왔다는 말은 예시 앞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방송인 이라는 예시가 있어야 예를 들면 전현 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형평한 표면에서 물건들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C가 오게 되면 한계가 있는데 할 수 있는 예시예요. 이상하죠? 그럼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냐? B부터 들어가셔야죠. 자 그러면 B를 읽어볼게요. 로봇은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야 되고 포지션이 정확해야지 일할 수 있어요. In the minority of cases 아주 소수의 경우가 있는데 로봇들이 비전 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주 소수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로봇들은 볼 수가 있겠니 한데 그건 2차원 평면이에요. 그리고 Only in controlled lighting conditions 조명이 이렇게 통제된 그런 특정한 상황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 수 있다. 소수지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볼 수 있는 것 2차원 평면 그러면 잡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C로 가셔야죠. 그래서 C번에 딱 보시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일단 평면에서 뭐다? 평평한 평면에서 부품 고를 수 있고요.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깊이를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그 결과 얘네들은 환경에 대해서 low tolerance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용 범위가 낮아요. 어떤 의미 있게 뭔가를 뭐다 볼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The result is that 그래서 결과는 A number of routine factory drops 보이시죠. 정말로 많은 그런 뭐다 일들이 have been left for people 사람한테 남겨지게 돼요. 결국 로봇을 아무리 써도 사람이 할 잡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잡들이 나왔죠. 그러면 그런 잡들이 바로 사람이 하는 잡들인데 그게 A에 들어가시면 Very often they are jobs 어떤 일들을 사람이 하느냐 포함하는 거 Filling the gaps 갭을 우리가 메꾸는 거 The machines 기계와 기계 간에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They are at the end point of the production process 보통 생산 과정의 끝부분에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뭐다 쓴대요. 얘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been 하면 통이에요. 통에서 우리가 부품을 선택하고 고르는 거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다음 기계에 옮기는 거 짐을 실거나 아니면 짐을 뭐다 다시 뭐다 내려놓는 일들 that move products to and from the factory 공장으로 공장에서 이렇게 제품 같은 것을 옮기는 트럭에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간의 손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로봇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도 있어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B, C, A 이렇게 돼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B, C, A니까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 한번 가볼게요. 순서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삽입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장 삽입은 이게 들어갈 문장이거든요. 맨 첫 번째 연결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어 있어요. 그러면 쉬워요. 없어요. 그럼 지문 속에서 지시어나 또는 대명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예시 나왔으니까 앞뒤 내용이 반대가 될 겁니다. 아무리 천재들이 있다고 해도 Who went on to great success later in their careers 나중에도 성공을 하는 천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생각은 판타지입니다. 허상이에요. 끝. 자 그러면 그러나 허상이다. 그 무슨 말이죠? 나중에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우리 나중에 성공하는 애들도 뭐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건 허상이다. 라는 말은 성공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문을 읽으면서 1번부터 5번까지 심하면 들어갈 문장 없이 그냥 읽으면서 어디가 이상한지 찾아주셔도 무방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이 선수예요. 여러분과 부모님 그리고 코치들이 여러분이 성공을 현재 경험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변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조기의 성공은 예측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나중 성공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해야 나중에 잘한다. 이거죠. 나중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나중에 성공 안 해야 돼요. 1번 뒤에 가볼게요. Our athletic culture is obsessed with 이거 집착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어디에다가 집착하고 있냐면 천재 또는 can't miss kid 천재 영재 이런 애들한테 집착합니다. 처음부터 압도감이나 또는 dominance 지배력을 보여주는 아이들 성공하는 애들한테 우리는 집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시 그럼 예시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안 되죠. 따라서 for example 뒤에도 성공하는 예시가 나와야 돼요. Out of the thousands 그러니까 수천 명입니다. 자 수천 명의 Young baseball players 청소년 야구 플레이어 선수들 중에서 Who have competed in the Little League World Series Little League World Series 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조기의 천재들이 알고 보면 뒤에 Fear or than 하면 뭐뭐에 못 미치는 이란 뜻인데 50명도 수천 명 중에 50명도 채 안 됩니다. 어디여? 메이저리그까지 가는 거야. 그럼 이건 성공이 아니잖아요. 50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엄청나게 두두둑 떨어지는 거니까 성공 못하는 예시예요. 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2번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다 허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수천 명이 있어도 고작 가는 거는 50명도 채 안 돼. 이 말입니다. 다음 내용 가볼게요. 사실상 천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Rarity 드물다. 자 그리고 뭐다 이러한 영재들도 Do miss later 나중에 잘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4번 생각보다 자주 자 강조 구문이죠. 선수들 중에 어떤 애가 성공하느냐 Keep at it Through setback Slump 극복하고 Platoon 정책이 극복하고 그 다음에 실패를 갖다가 궁극적으로 극복한 애들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자 뒤에 보니까 Who Make it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 있는 후는 얘를 꾸며주고 얘네가 뭐다 Make it 진짜 성공을 한다 Make it 자체가 성공하다는 뜻이니까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Your efforts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조기에 하는 노력들은 You strive for your sports goal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이 뭐다 시동거는 그런 초기의 여러분의 목표는 Should be devoted 어떤 것에 헌신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성공 미래의 성공을 준비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When it matters most 가장 중요한 때 Not 뭐가 아니라 Achieving quick 빠르고 immediate 즉각적인 성공을 얻으려고 뭐다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좀 크게 보세요 멀리 보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흐름이 싹 바뀐 게 몇 번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본문 안에 나오는 지시어 대명사 연결사 이런 것들은 형광펜이나 또는 사비연표를 표시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이 끝났어요. 여러분 사실 가볍게 시작했어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적어도 이번 6평만큼은 내가 조금 겨울방학 그리고 3월달 4월달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에 대한 실력의 점프가 일어나고 싶다면 문제별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차분하게 문제를 푸시고 왜 정답이 될 수밖에 없고 왜 이거는 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하면서 풀게 되면 다시 읽지 않아도 되고 정답에 대한 확신으로 다음 문제도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모쪼록 여러분들 6평 때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실력을 발휘하시길 바라며 꽁으로 또 잘 찍으면 잘 되겠지 이러한 생각은 버리기 바랍니다. 보통은 6평 성적이 수능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가 많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물론 독립시행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는 습관 이러한 것들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꿔야 되는 습관이 무엇이 있는지 좀 체크해 보는 그런 확병으로 활용해 보시고 그것들을 잘 수정 보완해서 9평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취적으로 그리고 좀 봤을 때 내가 좀 많이 바뀌었다 나쁜 습관들이 많이 고쳐졌구나 라는 걸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수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너무 단기적인 목표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see you later